위치한 곳은 프랑스 파리신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동생, 환영문. 환영문, 땡! 둘 다 일어났어. 초성 둘 다 일어났어. 누나 대통령인데 외국에는 못 보내겠다. 이기고 돌아오는 걸 이거라고 하죠. 어, 어. 이기고 돌아오는 걸 이거라고 하죠. 어, 어. 언니, 왕복문. 왕복문. 대박. 땡! 동생, 현동문. 땡! 아니고요? 자, 머머문이잖아요. 이기고 돌아온 그 장군을 머머 장군이라고도 해요. 독불 장군. 독불 장군. 어떡해. 땡! 아니고요. 유진이 디에스께서 우리 얻는 줄 어떡해. 야, 내가 비사의 사탑 달라고 그랬잖아. 진짜 힌트 줘. 나 힌트 한 번만 줄게. 힌트 한 번만 줄게. 아, 개, 개, 개. 동생, 동생. 친독개문. 친독개문. 아니, 무슨 왕복, 왕복이문. 아니고요? 미미. 저, 저. 언니. 개. 뭐야? 개립문. 동생! 개형문. 땡! 아니고요? 카메라 꺼! 우리 애들 이미지 나라 꺼더라! 우리 애들 이미지 어떻게 카메라 꺼! 어머니. 늦었어요, 어머니. 언니. 개승문. osu Haiuk 개성문. 개, 뭐라고? 개성. 개성이 딸로 개성. 개성문. 자, 때리고요? 언니. 개성문. 정답! 여기까지 가는 게 웃기다, 야. 자, 죄송한데, 저 연락 왔는데요, 이형지 씨. K-문화 대통령에서 사임하라고.